휙 버리고 떠났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정 무렵 부산의 한 무인점포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강아지를 놓고 놓고 집어넣고 다시 문을 닫고 나가버려. 혼자 남아서 당황하는 저 댕댕이. 결국 저 인간 주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인점포를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영문도 모른 채 댕댕이. 자 그래도 이거 뭐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지 않았다는 걸 뭐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까? 살다 살다 말이죠. 무인점포에 개 버리고 가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네 저게 지난 10일 밤인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 5, 60대 정도 돼 보이는 이 남성이 강아지를 유기하고 사라진 겁니다. 공개된 CCTV에는요. 이 남성이 강아지를 점포에 풀어준 뒤에 못 나오게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까지가 전부 담겼습니다. 강아지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헤맸다고 하고요. 다음 날에 이걸 점포 주인이 발견해서 강아지 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강아지 상태를 보고 야생성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개로 추정된다고 봤고요. 해당 남성이 강아지 유기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강아지는 생후 3, 4개월 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수님 저 영상 좀 보세요. 저 사람 저 그냥 낯선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꼬리 막 살렁살렁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 보세요. 저걸 버리고 저런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개를 키우다가 자신의 능력 바뀌니까 유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먼 것 같은데 아마 선택은 3가지 정도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그냥 유기를 하는 것과 유인 점포에 유기하는 것, 무인 점포에 유기하는 것. 길거리에 유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좀 양심이 찔린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유인 점포에다가 만약에 개를 저렇게 유기를 하면 바로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저렇게 CCTV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걸 배려해서 개를 저기다 유기했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고한 이 개를 우리가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일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